된건가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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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 들어오셨어 들어온건가? 어우 올라 안녕하세요 안녕 빨리 와 했어? 했어 빨리 와 빨리 와 사고 있어? 진짜? 어 안녕하세요 민기도 안녕하세요 안녕 경현아 빨리 그래?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가 금방 화연차 갔다 왔습니다 맞아요 오늘 되게 잘 나와 너도 잘 나와 너도 잘 나와 너도 빨리 잘 나와야 되니까 빨리 와 나 모니터벌 썼지 민규 옷 예쁘대 감사합니다 민규는 다 이쁘지 짜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스트 W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가요? 오늘 얘기해 주세요 팬사인회 오늘은 저희가 앵콜 팬사인회의 마지막 팬사인회 현장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오늘 팬사인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데자벌 활동이 정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와주시는 팬분들도 있으시고 못 오시는 팬분들도 있으셔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V LIVE를 스팟 V LIVE를 켰어요 네 아 근데 벌써 저희가 데자벌 활동이 끝이잖아요 네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뭔가 다고 싶기도 하고 이번 데자벌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아론 형이 여러 가지 별명들이 생겨났죠 뭐죠? 곽기혁 곽기혁 하나 있었고 곽기혁 뭐 곽기혁도 있고 뭐 최기혁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잠깐만 연결이 불안정하대 잠깐만 되는 건가 어 안 됐네 어 됐다 네 그래서 곽기혁이라는 별명도 생겨나고 맞아요 굉장히 뭐가 많았었어요 이번에 맞아요 네 뭔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일화라든가 네 뭔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나요? 에피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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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그 1위 공략 네 아 그 이현타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봐도 웃기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공룡이었지 저는 공룡이었고 제가 생닭 아 생닭 맞아 프라이트닝 프라이트닝 저는 마리오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활동하면서 제 기억에 나 아마 어떤 무대? 네 첫 무대였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약간 좀 설레기도 하고 많이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첫 무대 때 네 근데 팬분들 되게 좋아해주셔서 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론 형이 지금 기분이 좋은데 하트가 200만이에요 우와 엄청 빠르다 와 어떻게 벌써 200만이 어떻게 무슨 의미하지? 빠르다 따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댓글을 좀 읽어드릴까요? 네 댓글 읽어드릴까요? 네 종현이 아이스 바닐라 라떼 마셔요?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십니다 아메리카노 오늘 약간 어른이 되고 싶은 느낌이에요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? 그리고 또 또 아론이 어 뭐라 뭐라 아론이 어 못 읽었어 어 잠깐 아우 되게 빠르다 아잇 아 잠깐 못 읽어? 읽어볼래 한번? 너무 빠른데? 아 쇼츠 아 옷 잘하라고 죄송해요 밥 먹었어요? 네 저희는 점심 먹었습니다 뭐 좀 뭐 먹었어요? 닭가슴살 먹었어요 저도요 나 그 아침에 토스트에다가 마요네즈 해가지고 두 개 먹고 오 닭가슴살 이제 또 따로 먹고 렌즈 아론이 형 그거 먹었잖아 저 약간 브리또? 브리또는 아니지만 약간 브리또죠 그렇죠 약간 브리또죠 렌즈는 뭐 먹었어요?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미숫가루랑 그리고 라면이랑 이렇게 미숫가루랑 라면이랑 그 뭔 수합이죠? 그러니까 라면을 먼저 먹고 후에 갑자기 또 배가 금방 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숫가루를 또 먹고 그 라면이 혹시 질 건가요? 어떻게 알았죠? 아니 집에 라면이 내 거 밖에 없으니까 그치 다 먹었습니다 내가 사놨으니 살이 좋게 라면을 먹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 네 비빔면 혹시 먹었나요? 어떻게 알았습니까? 여름에 비빔면이죠 네 자 그리고 진짜 빠르다 또 댓글을 읽으면요 민기 많이 먹어요 근데 민기는 생각보다 많이 먹긴 해요 저 많이 먹으면 엄청 많아요 그쵸? 렌즈 진짜 많이 먹지 진짜 옛날에 막 공기밥 4개 먹고 아 근데 너무 옛날이다 형 그치 그거야 미안해 형 그거 진짜 너무 옛날 얘기죠? 그치 너무 옛날 얘기죠? 이제 지금은 공기밥 4개 못 먹잖아요 아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4개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그때 4공기를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치 지금 한 두공기 정도는 먹지 않을까요? 그래도 두공기는 먹겠죠 두공기는 다 네 그리고 팬분들은 라면 먹은 사람도 있구요 어 뭐 열무 비빔국수 드셔도 아 맛있겠다 시원하겠다 오늘 오늘 아훈이 형이 팬분들한테 저녁 추천해주세요 저녁이요? 네 저녁 메뉴 저녁 메뉴 아훈이 형이 한번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굉장히 덥잖아요 그럼 시원한 냉면 먹으면 어떨까 냉면 냉면이랑 그 갈비 그 있잖아요 같이 있는 거 같이 있는 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자 제이하리 한번 추천해볼까요? 아휴 저 아름다운 메뉴를 먹겠습니다 아 그래? 레디 추천해볼까요? 저는 콩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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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죠 콩국수 못 먹지 않았나? 아 먹을 수 있지 콩국수 콩국수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여름에 한 번씩은 먹어도 좋은 거 같아요 저는 그거 냉짬뽕 냉짬뽕 냉짬뽕도 맛있지 약간 면 종류네요 그죠? 맞아요 오늘 면이 좀 땡기나봐요 약간 면필이네 오늘은 네 그것도 있고 자 또 댓글을 읽으면요 쫄면 쫄면도 맛있어 쫄면 너무 매워 휴가 계획은? 이라고도 보내주셨어요 휴가 계획 휴가 계획 휴가 계획 휴가 계획 있나요? 저요? 어 글쎄요 있나요? 아니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그렇죠 계획이 없네요 약간 딱히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뭐 아론이 형 얼마 전에 피서 갔다 왔잖아요 아 맞아요 얼마 전에 그 놀러 갔는데 어 그냥 뭐 이틀 정도 쉬었나? 그쵸 그쵸 1박 2일로 갔다 온거죠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뭐 수영도 하고 그치 고기도 구워서 먹고 네 쉬고 왔어요 네 뭐 멤버들은 혹시 뭐 했어요? 저는 또 이제 태국을 또 갔다 왔어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무회에 가서 이제 가족분들이랑 또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아 가족들 같이 갔다 왔어요? 네 같이 갔다 왔는데 같이 갔다 왔는데 약간 일하고 그리고 일 끝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랑 휴가 보냈다고 고3일? 고3일 네 좋아요 랜이 지금 야 이거 바뀌어졌어 진짜 어떡하냐 지금 아주 어 내가 맨날 놀렸어요 고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기 숯불닭발이라고 아 근데 민기 많이 샀어요 깜짝 놀랐어 숯불 민기네 숯불 닭발 숯불 민기 숯불 민기 닭바람에 하고 닭바람 앞에 꽂아 진짜 민기가 엄청 팠어요 민기가 이렇게 탄 적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난 랜이 이렇게 검은 걸 처음 봐요 진짜 일부러 테리한 줄 알았어요 랜은 항상 하였는데 맞아요 껍질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알로에 바르면 굉장히 좋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바르는데 이게 겉잡을 수도 없네요 진짜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숯불 민기 숯불 민기 받은 게 좋아요 숯불 민기 숯불 민기 그리고 또 보면요 저희가 또 이제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죠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KCON을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11일 날 일주일 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미국 갑니다 맞아요 미국 두 번째 에어적 어? 거기요? 아니지 세 번째 아닌가? 텍사스 갔었고 맞아 세 번째 옛날에 KCON 한 번 갔었고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또 KCON 이번에 제 고향 엘리에서 하는 거라서 약간 이제 KCON 끝나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멤버들이랑 한번 놀러가고 싶어요 아론 형이 투어 시켜주나요? 어 당연히 제가 뭐 투어 정도는 뭐 그 정도는 해주시고 운전하고 운전은 해야죠 그렇죠 그럴 수 없으니까 근데 어 일단 스케줄 뭐 하는 거 보고 시간 가면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또 또 까나론 잘생겼대요 감사합니다 깠네요 네 오늘 깠어요 네 시원하게 너무 더워서 요즘에 네 렌은 뭐죠? 저는 반깐 반깐 5대5 아닌가요? 5대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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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에 7감 10분에 7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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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러고 지금 몇 시지? 네 한 40분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45분 좀 넘었어요 지금 46분이에요 아 저희가 오늘 팬사인회를 하러 왔거든요 지금 팬사인회를 하려면 14분이 남았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슬슬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번 활동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와 지금 2만명 가까이 보고 계시고요 와 그리고 하트가 네 아 그럼 200만 아니었어? 700만 와 아니에요 800만 네 800만이 다 돼가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박이다 네 그럼 저희는 준비를 하고 네 네 팬사인회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오시는 분들도 사진 통해서 그죠 오시는 분들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보시면서 항상 같이 있다는 마음으로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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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건가 그건 같은데 이거 미안